안녕하십니까 조여수박입니다 뭐가 씁니까? 방석입니다 방석 실리콘 방석인데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에그 시트라고 이런 말이 있네요 Amazing seed on a egg without breaking it이라고 방석 위에다가 앉아도 깨지지 않는다 그런 설명이래요 한번 꺼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당연히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에서 온 거고 이 커버는 지금 보면 원래 실리콘으로 안에 보여드리는 실리콘 재질인데 실리콘 재질이 원래 묻어나지 말라고 약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 그림이나 그런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으로 됐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엠보싱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 못 꺼내봐 이렇게 잘 못 꺼내보여 이렇게 잘 못 꺼내보여 나오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죠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벌집 형태로 되어 있네요. 벌집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통풍이 바람이 잘 들어오겠죠. 바람이 잘 들어오죠. 여름에 엉덩이 땀 안 차겠네요. 땀 안 차고 그냥 그대로 깔고 앉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묻어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으시면 거기다가 집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가지 기발합니다. 기발합니다. 자 이제 의자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의자에 넣고 여기 이제 좀 이렇게 높은 부분이 뒷부분이 되겠네요. 그러겠죠? 낮은 부분 이렇게 앉으면 되겠습니다. 이상형ello sein이het이죠. 대충 hop 잠시만요ях 뒷부분이 £sss 감사합니다.